근래에 수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 있느냐? 예? 두 번 화문하게 하진 마라. 남몰래 이 근처를 기웃거리는 자는 없었느냐? 염탐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냐? 대체 누가 누구를 염탐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보다 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구 괴물었습니까? 나는 니가 알 거 없다. 이제 제대로 털어놓은 마음이 생겼구나. 겨우 이깟돈으로 궁녀를 매수하려 드십니까? 지금 단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렴 제가 겨우 단량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곳은 동궁의 서고입니다. 낡고 오래되어 새손 저하께서 찾지 않으신다 한들 국번의 처소임은 분명하죠. 저 또한 아직 생각실이지만 엄연히 동궁의 궁녀입니다. 어찌 불경하게 새손 저하의 사람을 매수하려 드십니까? 네가 새손 저하의 사람이라고 동궁의 궁녀라니까요. 궁녀에게 무슨 신의가 있다고 당장 나가십시오. 어허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 이거 더럽습니다. 더러운 거 아니깐 그만하라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내가 내 발로 나갈 것이냐 어떻게 돈을 대는 것이냐 어허 잠시만 기다려 보라지 않았느냐 이런 무허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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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로 나갈 것이냐 내가 나갈 것이냐